굿모닝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이 약보합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필두로 리플과 이더리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은빛의 약세 시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간이 트루프를 켠 코인들 여럿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오스 등이 트루프를 켜주면서 시장을 뒤빠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수칙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시죠. 이렇게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모두 약보합세로 돌아선 시장 모습인데요. 어제짱과 같이 혼조세를 연출 중인 코인 마켓캡 폼페이지입니다. 다시 하락 전환한 비트코인 아쉽기도 한데요. 비트코인이 현재 3670달러에 거래되면서 다행히도 3600선은 방어해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비트코인의 약세에 리플과 이더리움 모두 지금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10위권한 코인 중에 상승 중인 코인은 3개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약 1%대, 이오스가 보압권에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SV가 조금 비교적 큰 10%대의 강세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10위권 안에서는 스텔라, 테더, 라이트코인, 트론 모두 내려가고 있고요. 10위권 밖에서 살펴보시면요. 어제는 초록불을 켠 코인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하락 전환하면서 약부합세에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이 다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퀀텀코인이요. 7%대의 강세 거래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네, 이렇게 약세가 두드러진 혼조스의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몸집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어제보다 약 10억 달러 줄어든 1223억 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어제짱과 같은 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정된 거래소 순위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제 조정된 거래소 순위로 넘어가시면요. 어제처럼 거래량을 줄인 거래소들의 모습이 다수 연출되고 있습니다. ZB.com 거래소가 이 가운데 약 10%대로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량 늘려가고 있고요. 그 외에는 10위권 안에서든 L뱅크가 보압권에 가까운 강보압권을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짱에서는 강보압세를 보였던 아이닥스 거래소가 오늘 다시금 하락 전환하면서 약 18%로 약세를 보이며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의 업비트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쭉쭉 내려가야 하는데요. 어제짱보다 더 순위가 내려가서요. 현재 21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31%의 약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빗선의 거래소로 넘어가 보시죠. 빗섬에서도 혼자세장 유지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400만원의 지지선을 확보하면서 41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짱보다는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뒤이어서 리플이 약부합권에서 거래되면서 비트코인의 약세에 힘을 더하고 있고요. 3위 이더리움은 강부합권을 보이면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비트코인 SV와 함께 아, 또 에이다도 있네요. 강부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텔라르맨, 라이트코인, 트론이 약세 행렬에 끼어든 가운데 이렇게 아까 그 코인들이 강부합권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가시면요. 오르락내리락 콘투스 해장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퀀텀코인이 약 6%대의 강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업비트의 상황도 비슷할까요? 업비트에서는 410만원 선에서 약간 내려간 409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0.05%, 07% 내린 수치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알트코인들 살펴보시면요. 지금 트론이 약 6%대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더리움, 리플, 또 여기서는 에이다가 약부합권에 거래되고 있네요. 스텔라르맨 등이 약부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승하는 코인들 찾아보시면요.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여기서도 역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강부합권에서 더 상승폭 늘리면서 3%대, 비트코인 SV는 여기서도 두 자릿수로 11% 이오스는 1%대의 강부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인들 짚어드렸는데 퀀텀이 여기서도 6%대의 강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짱에 비해서 오늘의 시장도 큰 변화 없이 소폭의 오름세와 내림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어제 다시금 상승조짐을 보였던 비트코인이 다시 소폭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여러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시면요. 첫 기사로는 뉴스 BTC에 실린 블룸버그의 기사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기사 제목으로 비트코인 고래가 깨어나고 있다. 이 고래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기사의 주요 골자에 따르면 비활성화됐던 비트코인 지갑이 다시금 활성화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미국의 암호화폐 평가 스타트업인 플립사이드 크립토의 데이터를 인용했는데요. 그 데이터에 따르면 장기 휴면 상태였던 비트코인 지갑이 다시금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립사이드 크립토는 현재 상당수의 비트코인 고래들이 2년 반에서 6개월 전까지 비트코인 지갑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비활성화 상태였는데 최근 비트코인 고래들의 지갑이 비트코인에서 이동되는 것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작년 10월에 시작됐고 올해인 2019년에 들어서면서 비트코인의 순환 공급의 60%가량이 활성화된 비트코인 지갑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플립사이드 크립토사의 데이터 과학 수석인 에릭 스톤이 비트코인 지갑의 거래가 다시 활성화된 것은 확실히 큰 변화이며 스톤은 비트코인 지갑이 활성화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에 큰 변화가 왔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평소보다 더 큰 비트코인 가격 변동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도 같은 내용이 실렸는데요.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비활성화됐던 비트코인 지갑들의 수가 확 줄어들면서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플립사이드사는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32개의 가장 큰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32개의 지갑들의 가치는 37억 달러 상당으로 100만 비트코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비트코인 고래의 약 3분의 1만이 활동 중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가격 하락에 차들이고 순매도를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플립사이드사는 소위 이러한 고래들이 가격 변동성에 책임이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고래가 어디서 유래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약 1,000개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비트코인의 85%를 차지하면서 밀집된 소유권을 보유한 큰 손이 등장했는데 이 큰 손들을 비트코인 고래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기사는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서 코인 텔레그래프입니다. 증권형 ICO에 관한 소식인데요. 미국 SEC가 2018년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형 ICO가 550%의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꽤 큰 수치인데요. 작년 1월 마켓워치에 따르면요. SEC가 대규모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을 판매하도록 허가한 직후에 ICO의 수가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증거법 조항 중 D면제 조항의 양식에 따라서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기관이 인정한 ICO 관련 모금 활동이 287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D면제 조항은 본질적으로 회사가 유가증권 발행 시에 잠재적 투자자에게 필수 정보를 공개하는 짧은 형식의 등록 양식을 말하는데요. 이 D조항에 따라 2018년에 등록된 287개의 ICO는 총 신고 금액이 87억 달러에 달했고 2017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287개의 ICO의 합계 가치는 2017년 기준 550%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기사 제목에 적혀있던 수치죠.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여러 규제들이 논의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증권형 ICO에 대한 규제도 추가적으로 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으로는 CCN의 기사 전해드릴 텐데요. CCN에 따르면 미국 세인트로이스 연방준비위원회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요인으로 알트코인의 증가를 꼽았다고 합니다. 우선 세인트로이스 연방준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세 가지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막연한, 무한한, 그리고 제로인 0 그 사이 어딘가에 비트코인 가격이 위치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요소 중 하나가 비트코인과 견줄만한 경쟁적인 알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비트코인은 원래 투기성과 변동성을 가진 자산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고정된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일부 자본이 새 알트코인 시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원래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기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의 소식 살펴보면서 기사 마무리 질실 텐데요.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항공교통 시스템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나사는 이에 앞서 작년 4월에 우주탐사의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나사는 지난 1월 10일 자사 홈페이지에 오픈소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항공교통 서비스에서의 보안 및 익명 통신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보안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고대역 통신 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미국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창업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이번 주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이슈 6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나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뉴스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자 큰 변화 없이 조용히 마무리 짓고 있는 이번 주 주말 시장 대장코인 비트코인도 이렇게 보압권을 오가면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앞으로 많은 이슈가 시장의 변화를 가져다 줄 텐데 이번 주말장과 같이 조용한 주말이 지나간 이후에는 다시금 좋은 변화가 찾아와 주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운데 감기 걸리시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외투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